오케이! 에피소드 9! Let's do this! 하고 있으니까 저희 모두들끼리 마오장에 쫓아갔습니다. 몸이 조금 좋지는 않는데 안무 연습 다 하고 있는데 뭐 해야 좋을 것 같아요. 아 죽어버린 거야. 이거 하고 또 뭐 해야 되지? 터뜨린? 터뜨린 진짜 못해. 아... 헷갈려. Arasun 4,2,4 HU? 다른 곡들이 이제 옛날 생각나니까 그 영상도 보면 그때 생각나요 그때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 포인트 안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뒤가 뒤가 있고 이거 아니면 이거 저부터 끝까지 포인트예요 만약에 챌린지를 하는 거면 유명한 춤들을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기자리 하지 않아?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거 한다네 그럼 진영이가 한 번 보여주자 진영이가 생각하는 다른 포인트 안무에 아 그것도 재밌다 네 보여주세요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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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상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고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왜? 이렇게 살짝 벌리고 살짝 벌리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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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지금 잭슨 혹시 되게 틱톡 챌린지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 아 그러면 한 번 잭슨이 세로로 틱톡 챌린지를 해볼까요? 네 네 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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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